안녕하세요. 뉴욕의 제이입니다. 엉클 제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처음 명품과 브랜드에 관련된 영상을 촬영할 겁니다. 사람들이 미국 최대 아울렛 우드버리 우드버리 하길래 오늘 촬영해보려고 갑니다. 아침 6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저의 최애의 산에서 산악자전거 3시간 타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우드버리를 들려보려고 가는 중입니다. 블루 마운틴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어요.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있어요. 오늘 촬영은 처음이고 산악자전거용 액션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몇몇 구간 가격이 보이지 않는 점 이해해주세요. 보일 줄 알았는데 안보이네요. 다음에는 가격이 보이도록 촬영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치와 나이키 그리고 3군데 더 촬영했는데 가격이 전혀 안보여서 삭제처리하고 코치와 나이키만 영상에 올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다가 어떤 회사 제품을 촬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댓글 올려주세요. 시간 내서 촬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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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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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name jayen kaitli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ell welcome to woodbury after 35 years way too long yeah enjoy yourself yeah there's a lot going on around here but 이는 첫 장소입니다. 저는 첫 장소입니다. 이는 첫 장소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는 존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이, 제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다리가 잘해 spreads. 우리의 길이 다리가 터지나 우리의 길을 보여주면 그리고, 이제는요, 이는 첫 장소입니다. 저는 이는 첫 장소인의 길이 다리가 더욱 전해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길을 갔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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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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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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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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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카카오톡의 카카오 그리고 쉬지 못 사니 제발 내게 말해줘 거짓말이라고 좀 해 돌아올린다고 나에게 돌아올린 거였다고 조금씩 무뎌지면 모두가 그려는 나를 안고 사는데 그렇게만 흔들게 그렇게 믿고 사는 또